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4.15 총선이 2020년도에 끝난 다음에 민주당은 거의 2년 동안 지금까지 철저하게 선거 문제 총선 문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 당대표의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투표하기 운동 광주에서 주장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투표를 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민주당 선대위 이경 대변인까지 나서서 성명까지 냈습니다. 다소 신결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명서를 보면서 정말 이 말 같지 않은 성명서를 왜 냈을까 이 사람들이 실수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미 공병호 tv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1월 24일 날 민주당 선대위의 이경 대변인은 사전투표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국민의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제목의 논평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거듭 제가 강조하지만 투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죠. 그런데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사전투표가 조작 의혹이 너무 강하니까 조작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까지 나서서 2년간의 침묵을 깨고 항교안 후보를 맹비난하는 것일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3부 대선에서 그들이 잘 짜놨던 시나리오나 그리고 기획이 사전투표가 줄어들게 되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방송을 시청하고 시청자들은 민주당 이경 선대위 대변인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IS팡 님입니다. 투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작이 가능한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자는데 왜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것입니까. 이 민주당 사람들의 주장이나 좌파 색채가 강한 사람들의 주장은 그냥 말이 잘 되지 않는 이야기를 그냥 떠드는 겁니다. 말이란 것이 논리적으로 좀 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자는 것이 뭐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까. 이게 IS팡 님입니다. 선거를 하지 말자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지만 선거를 하되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합시다. 사전투표는 조작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걸 왜 민주당의 선대위의 이경 대변인이 나서까지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냐야. 그게 IS팡 님입니다. 다시 IS팡 님이 결론을 냅니다. 그동안 걸거 부스러움이 될까 봐서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4.15 부정선거는 거의 사실이었고 이번 대선에서도 모종의 부정선거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냥 민주당 차원에서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부정선거에 많은 그런 확산될 수 있으니까 침묵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떠들겠습니까. 그만큼 사전투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전투표율이 확 내려가게 되면 계획 잡아놨던 것이 다 어그러지니까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IS팡 님은 조작이 너무 쉬운 사전투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발작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벌써 사전투표를 조작하려는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반정입니다. 진행되고 있었다는 반정입니다. 진행되고 있었다는 반정입니다. 사전투표를 만지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은 다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라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훔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전투표를 항상 제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의 황금어장이다. 선거의장의 황금어장이다. 제가 이제 집이 예전에 경남 통영에서 멸치를 잡았는데 어릴 때는 멸치 잡는 현장을 많이 쫓아다녔죠.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고기가 몰리게 되면 물반 고기반인 겁니다. 사전투표가 뭐죠. 조작반 진짜 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어장입니다. 그것을 IS팡 님이 황금어장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일 투표합시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주장한 겁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거워 드리냐. 사전투표하든 당일 투표든 한 군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은 김재영 님입니다. 투표율을 높이자고 사전투표나 부재자 투표하고 편하자고 전자개표에서 도둑놈이나 범죄자를 뽑을 수는 없는 노래도 아닙니까. 하도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질책을 하는 겁니다. 투표율이 높이자고 사전투표나 부재자 투표를 하고 편하자고 전자개표에서 도둑놈이나 범죄자를 뽑을 수 없는 거 아니냐. 투표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투표지를 바르게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반장선거 초등학교 때 해보면 그냥 당일 투표에서 현장개표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다르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복잡하게 투표지 분류기를 만들고 사전투표를 만들어 투표하고 한 다음에 4박 5일 동안 투표함을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게 어디에 처박아놨다가 갖고 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선관위 관계자들이 들으시면 정말 깊게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관계자분들 자식들이 다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겠습니까. 투표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투표하고 당일 투표하고 당일 개표하면 수개표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투표 방법을 만들었냐. 복잡한 것은 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명선이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닐 땐 구둑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언모론이나 헛소리하지 말고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브리핑 논평자료에서 언모론자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언모론 이런 용어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번 재검표 봤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는 겁니까. 눈이 있는 겁니까. 귀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출세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재검표 못 봤습니까. 결과 페이스북 안 봅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나 박주연 변호사나 도태우 변호사 페이스북 같은 한 번 안 들어가 보셨습니까. 인시영 기자가 기사를 많이 쓰는 파이낸실 투데이 안 봤습니까. 언모론이나 헛소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경 선대위 대변인한테 당신들 주장대로 개표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수개표하자. 그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틀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김준성님은 그동안 왜 그렇게 사전투표를 독려했는지 드러났습니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당일 투표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개표기 없애고 수개표로 개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한 선거를 꼬고 꼬고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검증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제임스 리님은 사전투표율을 정확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전투표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30% 나왔다고 관제 언론에서 선전하고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유리할까요. 막 떠들면서 여론조작하면 사전투표율 30%가 되는 겁니다. 제임스 리님은 지금 대한민국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조작되고 선거를 앞두고 특히 여론조사 조작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무궁화님은 민주당의 보궐선거 무공천 이유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대선과 보궐투표의 득표수 차가 크게 나면 부정선거를 의심받기 쉬우므로 보궐선거는 무공천하고 대선에만 올인하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대전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동시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 결과하고 그다음에 4.15 총선 결과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대전에 모 지역구에 사는 주민들 같으면 당연히 두 개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이번 재건표장 에서도 이런 보셨지 않습니까 재건표 투표함을 까니까 사전투표에 빠빠단 투표지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지가 빠빠단 투표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일 투표지도 그냥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사전투표지는 다 가짜로 대체가 됐는데 당일 투표지를 사전 이렇게 가짜로 대체하지 않으면 그냥 까게 되면 바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일 투표도 울며개자식으로 그렇게 빠빠단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로 바꿔버린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무궁화님은 다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대선과 보궐의 득표수를 일정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무궁천을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똑똑합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뭐라 뭐라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훤히 꼭대기에 앉아있는 겁니다. 유선옥님은 분노한 민심 꼭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절대 사전투표하지 마시고 당일 투표로 지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전부 등락을 결정했습니다. 하나같이 사전투표에서 정확한 비율로 자신들이 이겼던 겁니다. 이번에도 그런 조작시간을 절대 허락하면 선거에 쓰이게도 조작질 때문에 또 패배하게 됩니다. 반드시 당일 투표 본투표에서 정권 교체를 합시다. 야당이 끝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부정하는 이유는 단순히 선관위를 통한 이익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양희님은 참 많이 찔리는가 봅니다. 정권의 멍멍 개노릇을 하는 국민의힘의 이모씨 하모씨 역사의 매국노로 기록되고 싶으신가요? 깨어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절대검지 당일투표 전자개표기검지 수개표 QR코드검지 바코드사용 우선 사전선거운동에 동창합시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인 윤 후보 안 후보는 사전투표를 반드시 이슈화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정도에서 사전투표 안하기 운동을 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참 오늘 야당 우리가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야당을 선호할 수밖에 없지만 야당의 참 그런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도록 그렇게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정의의 이름으로 다음에 단제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짧지 않죠.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숨길 수는 없죠. 그런 종류의 사람이 인생관을 가지면 절대 사악함이나 악과 손을 잡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습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마 단제될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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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